여러분 안녕하세요. 혜림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지금시기만 할 수 있는 수국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수국 정말 비싸죠? 매년마다 새로운 신품종이 나와요. 예어 컬렉션 하는 것처럼 화려한 색의 수국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 개 살 수는 없고 하나를 사서 똑같은 걸 유시기에만 복제하는 법이에요. 산목 참 어렵죠? 정말 남들은 다 쉽다는데 나만 안되고 막 부럽잖아요.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. 최신상을 일단 찾으세요. 지금 최신상은 베를린 로즈나 베를린 블루 같은 품종이에요. 아무데나 없고요. 우리 산촌네 농원같이 큰 곳에 있어요. 찾으셨다면 그중에 새순이 제일 많이 올라온 녀석으로 고르세요. 그런 다음 목소토를 한 봉지 싸세요. 목소토를 베이킹 소다물로 한번 헹군 다음 물에 충분히 적셔주세요. 새순 중에 하단 부분에 무분별하게 난 새순만 따서 목소토에 심으세요. 수분이 마르지 않게 페트병으로 넣고 두면 더 좋아요. 봄 새순은 힘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올라오는 새순보다 뿌리 내리막률이 훨씬 더 높답니다.